아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울하고 어떤 지방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 부동산 중에서도 이 부산 해운대구는 부산을 좀 대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주택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남권에 있는 지역들을 항상 바라보잖아요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 동향과 또 전반적으로 시장의 동향이 좀 선행해서 가다 보니까 강남시장을 많이 보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부산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서울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6대 광역시가 있는데 6대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부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대한 인구수가 좀 확장세에 있는 다른 지역들하고는 좀 다른 면들은 있긴 하겠지만 세대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부산이 인구수에 대해서는 6대 광역시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세대에 대한 분포도나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들은 있지만 그래도 세대수는 아직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구수가 지금 약 한 329만 뭐 한 330만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세대수가 150만이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좀 줄고 있다고 해도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분리가 되면서 어떤 다양한 주택 수요들 이런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미분양에 대한 물량들을 부산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미분양 그런 추이들에 대한 동향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미분양이 되겠죠 중공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지들 그런 곳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강세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 안에서 상극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 그곳은 대표적으로 남천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천동보다도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보는 곳들 그거는 해운대구 이 두 곳 정도만 보시더라도 부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신고가를 기록하고 다양한 기록들을 세우는 그런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들이 해운대거든요 위브 더 제니스를 비롯해서 해운대 경동 아파트라든지 또 오션테라스 이런 곳들은 수영구에 위치한 곳이고요 또 마린시티 자이라든지 트럼프월드 센터 이런 곳들도 해운대에 위치를 했겠죠 또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또 수영구에 위치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이런 분포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은 이런 수영구가 높다고 해도 해운대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부산시장하고 해운대구의 주택 가격은 약간 좀 별개로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서울 안에서도 서울에 있는 강남하고 강남권 외에 있는 지역하고 주택 가격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듯이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구와 타 지역과의 양극화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마리나 재건축하고 또 우동 3구역 재개발 다양한 얘기들도 하셨고 다른 지역의 여러 아파트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열거하신 내용들 중에서 어떤 단지나 어떤 사업지가 괜찮은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운대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우동 쪽 재건축한 군데 재개발한 군데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건축은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비안전진단 통과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해변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보셨을 텐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항상 나오잖아요. 부산하면 노트장이랑 같이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재건축 단지로서 단지형 아파트로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그 입지에서 가장 유일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지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추가 분담금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거의 비슷한 평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 발생하지 않는 아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아파트랑 상가 조합원들 다 합치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191%고 그리고 건폐율이 15% 건폐율이 조금 좋은 편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대략적으로 지금 재건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약 아파트는 한 2,200세대 정도 나오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23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동일 평형으로 갔을 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아파트여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인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서초구랑 강남구의 인허가 속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런 인허가, 관청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좀 많지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좀 촉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인허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여동 3-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구역이 2017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건축심이 통과했어요 그러면 한 8년 만에 아파트 입주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반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최근에 철거해서 착공 들어갔어요 한 7년 만에 입주하는 거죠 그래서 우동 1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건축심이 통과했어요 한 6년 만에 입주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재송 2구역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해운대구는 평균적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봤을 때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우마리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을 한 건데 또 추천을 드리자면 이제 우동 3구역 우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돼서 2030년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지금 15년 이상 걸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해운대역 바로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이제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백역 초역세권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역 역세권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산 최초로 이제 DH 브랜드를 달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합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건설 세대 수가 2,5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한 1,500세대 나오죠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좀 좋은 재개발 사업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특징은 40평대 이상 대형평수가 1,100세대가 넘게 나와요 조합원 수보다 많은 거죠 조합원들이 원하기만 하면 대형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을 때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을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우동 3구역 재개발 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정지 감사합니다.